기상캐스터 배혜지 오늘도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납니다. 미세먼지 농도는 대구, 경북 모두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면서 쾌청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. 단, 날씨간 동안은 역시 햇볕이 쏟아지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강한 볕과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. 위상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은 종일 구름 많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. 자세한 작별 날씨입니다. 대구의 이 시각 기온 18도, 고령 17도로 출발합니다. 낮 기온은 대구 28도, 고령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문경의 아침 기온 16도, 김천도 16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. 낮에는 문경 26도, 김천 28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. 안동의 현재 기온 16도, 영주 15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낮 기온은 안동 27도, 영주 26도로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울진의 아침 기온 16도, 낮 기온 24도 예상됩니다. 바다의 물결은 최고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. 이번 주는 주중에는 계속 흐린 날들이 이어지겠고요. 아침과 낮의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